네 이제 1976년생 병진 년생 분들 신년운세 보겠습니다 네 수산건 먼저 나왔구요 간이사 나왔습니다 수산건이 일단 우선 어떤 뜻이냐면 수산건은 산은 멈춰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어떤 장애물 장애물과 같은 어떤 물 그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하반기에 막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로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결과가 지금 모두 나왔고요. 일단 연초에 병진연생 76년생 용띠분들은 천산눈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지금 연초에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고 활동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금적인 부분도 묶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부분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택규라고 하는 괴입니다. 화택규라고 하는 것은 화는 불이고 태기라고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현재 태양이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화택규라는 것은 현재 함께 있는 사업 파트너라든가 나와 동업자 혹은 나와 지금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쓰고 있는 팀원 이분들이 어떤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나랑 같이 가야 하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는 어떤 사업 파트너로서 그 사람을 작년에 새로 인연을 맺었다거나 새 출발을 하려고 이 조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오너가 나와는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이 사람과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밀어내야지 혹은 잘라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랑은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을 하시거나 지금 사업 중인 병진연생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용띠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봐드리는 거는 그리고 초부터 봄까지 상황이 그렇고요. 이제 늦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괴냐고 하냐면 땅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지수사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수사는 지금 현재 본인은 장수예요. 전쟁에 나간 장수이고 이 사람들은 본인만 믿고 지금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라는 거죠. 병사들을 잘 이끌려고 한다면 이 병사들을 다 안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려고 하면 본인이 정말 실력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이 전쟁에서의 강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승리할 수 있는 명분. 그런데 여름에 불확실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분명해요. 나의 사익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사회에 공익과 맞물려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번 달려보면 여름에는 좀 주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이 없는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간이산이라는 것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 거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멈춘다고 하면 이게 일적으로 한 50%, 60% 주춤할 수 있어요. 실적을 계속 내야 하는 어떤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이미 본업을 두고 계시고 지금 어떤 투잡을 따로 본인만의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 사업 쪽에 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천수성이라고 하는 계예요. 64개 중에서 4개가 딱 4개가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딪힌다거나 깔아앉는다거나 가지고 있던 것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천수성은 수는 물이고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공간이 많은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어쨌든 천수성이라고 하는 괴는 지금 괴 뜻은 몰라도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시죠. 대립의 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아마 저작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혹은 저작권이 아니라면 어떤 사업적인 법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작게는 대립적인 부분이고요. 크게는 이 부분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법적인 부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립이기 때문에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르는 운인데요. 뇌풍왕이라고 하는 괴예요. 뇌풍왕은 계속 가야만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어떤 대립이 있던 싸움이 있던 내부적인 균열이 있던 간에 본인은 계속 시작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한결같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만두거나 명분 없이 이직을 한다면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든 부분이고요. 이직을 가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되자마자 요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운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주역으로 뽑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간과하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있는데요. 나쁜 것은 내가 안고 있었던 어떤 짐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부분 자금적인 부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맴돌아요. 반복이 될 수 있어요.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내가 외면하고 2020년에 터질 수도 있어요. 어떤 2019년도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그것이 2020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어서 크게 부부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오라클 카드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봐야 하고 맞대응해야 되는 나의 어떤 단점들 내가 똑바로 대응해야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하반기 때는 그냥 누르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아의 어떤 목소리들을 외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업종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을 계속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정말 일이 안 맞다. 정말 이걸 죽는 것보다 너무 싫다. 그 정도로 싫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목소리를. 정말 일이 맞지 않다고 하면 일을 바꿔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커리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춘 전이죠. 1월달, 2월달입니다. 경자년의 가장 마지막이고요. 사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4월,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2020년이 거의 끝났어요. 이때는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죠. 지금 1년 동안. 그런데 마무리는 용띠분들 웃으실 거예요. 굉장히 즐기실 거고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쇼핑하고 싶은 것도 쇼핑하시고 그리고 여흥을 즐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흥청망청 논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즐기면서 놀아요.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참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일이고요. 이 일이 1년 이상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웃으실 거라는 거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역시 지금 주역계에서는 어떤 뭐 연애적인 사안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서 따로 풀진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는 주역점이니까 그냥 흥미 위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거고요. 상담은 주역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벤트로 봐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